웃음에 영혼이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한가각, 한가각. 아 진짜? 한가각 진짜 임팩트 장난 아니다. 길을 가다 보니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년은 다른 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 소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나무를 찾지 못해 소년은 매우 상심이 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한가닥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소년은 한가닥을 꾸미며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